둘, 셋, 미에뻐레! 안녕하세요, 뻐레입니다. 네, 이번 곡 저희 신곡 롤린입니다. 네. 네, 롤린이고요. 청량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우리 팬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부리부리댄스라고. 우리 안무 담당 고니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크업은 저는 여기 번개를... 어? 번개를요? 네, 여기 짜릿한 느낌을 추게 됩니다. 피카츄예요, 피카츄. 저는 하트. 네. 이렇게 좀 상큼한 젤리 같네요. 네, 하트 젤리.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반대쪽에 뭐 있어? 구름. 구름 있다. 구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약간 저희 곡의 특징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저는 눈썹입니다. 눈썹? 네, 눈썹. 일단 머리 색깔도 딱 한 번 가죠. 이번 앨범 커버 색깔이랑 머리 색깔이랑 똑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번 앨범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일단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야자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뻥친다고 그랬어요. 네, 멤버 말을 못 믿었어요. 야자수가 있다고 해서. 진짜 어떻게 야자수가 한국에 있냐. 하와이에만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네, 야자수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영광 씨입니다. 부산. 부산. 날 좋은 날. 상한 날씨에. 맛있는 거 먹으러. 그리고 바다를 즐기러. 부산 진짜 좋아요. 저희 롤링에 어울리는 바다를 즐기러 가보고 싶습니다. 아 고구마로요? 고구마로. 고구마. 박계성. 너무 한번 해줄래요? 저요? 네. 고구마. 박계성. 고구마가 달다. 이 단맛을 혼자 느끼고 싶진 않다. 고구마 껍질. 초참도 함께 느끼자. 초참도 함께 고구마 껍질 뜯자. 할머니가 고구마 농장을 엄청 크게 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구마를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풍년이 났다고 고구마를 두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팬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기획을 하고 있다. 제2의 역조공이라고 그러죠? 역조공을 뭔가 할 생각인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롤링이니까 약간 롤링 모양 사탕이라든지. 막대사탕. 좋다. 쇼챔임이 지원해주는 걸로. 오케이.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로드 베로. 청량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롤링 듣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린의 펠의 베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절조사탕. 이것도 행한 스타일이집이요.